나는 티아라 라라라 오 미야야야야야 산토끼 토끼야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끼띠스타 티아라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티아라가요 8개월여 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 따끈따끈한 신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야야 라는 타이틀곡과 또 왜이런 이라는 두 곡으로 인사를 드릴텐데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더스타에서 네 87년 토끼띠스타를 뽑는다고 합니다 2011년을 빛내에 토끼띠스타를 뽑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1등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제가 힘들 수 있게 응원 메시지와 한 표 꼭 부탁드리고요 네 고 이제 연말연시가 시작되죠 좋은 한 해 보내시고요 또 다가오는 한 해에서도 저 토끼띠 소연이와 함께 티아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내년에도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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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